자 도착했습니다. 아 부켓몬 카드가 없어가지고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두 개 하나에 18,900원이잖아. 하나도 안 사? 안녕하세요. 나 다인 뒤에 나이니. 다린아 인사. 다린이가 왜 인사를 나눠냐면 떡갱이네에서 텐트 하루 살기 할 때 끝까지 맞춰갖고 10만 원을 받았고 자 우리 다린이. 축하해 축하해. 야 이건 오빠 때문이야 다. 뭐가 저 때문이에요. 오빠가 물 뿌려가지고. 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다린아. 다린아. 고마워. 누나가 줬어요. 그럼 이제 바로 마트로 가볼까요. 고고. 자 도착했습니다. 뭐 살 걸까요. 저희는 포켓몬 카드가 있습니다. 놀 수 있는 데가 있어. 이거 이거 이거. 포켓몬 가오래. 여기는 삼총점은 안 돼요. 너네 혹시 로봇 사건부이라고 아예. 어떻게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이. 요즘에 인기야. 저 육회로 삼총점 없잖아 왜 그래요. 엄마 이거 알로라 식스테일이다. 이거 왜. 알로라. 여기 어디 포켓몬 카드가 있겠네. 진짜 죄송한데요. 대박사건. 이마트에서 이마트를 팔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팔지. 자기가 자기를 팔다니까요. 괜찮은데요. 보실래요. 이마트를. 진짜네. 자기가 자기를 팔아. 괜찮으세요. 이게 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말랑인데. 찐덕다. 느낌 봐. 엄청 찐덕한데. 어. 신랑이 잡기도 하고 뭔가 말랑이 잡기도 하고. 이건 뭐니. 이거 치법을 보셔야. 이건 뭐 이게 뭔데. 왜. 빵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치즈. 스포로빵.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생긴 거. 뭉개. 이것도 뭉개지. 뭉개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겠지. 이거 재밌겠는데. 아 별로야. 네. 많이 타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네. 뭉개는 되게 있고. 야. 뭉개. 저기. 피켓몬 카드가 없어가지고.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하아. 응. 어. 그래가지고 좀 딴 걸 사야 되는데. 살게. 어. 어. 미니어 떡볶이. 엄마 예전에 이거 이해가 난 거 발견했어. 미니어 떡볶이. 다 미니어 떡볶이. 어. 그대로다. 살 거야? 야 너네 개구리 먹이나 줄래? 개구리 먹이가 어디 있어. 개구리를 우리 안 키우는데요. 우리 개구리 안 키워. 그러니까 개구리 먹이나 주라고 할 거 없지. 아따 아픈데. 아무래도. 자 개구리 먹이 주기. 어때요. 이거 우리 이런 거. 땡기죠 이런 거. 비슷한 베드팀 되게 많이 먹어. 누나 누나가 뭐 얼마나 발견해. 뭘 발견해 지금 누나. 크키런. 이거 포켓몬 아니잖아. 아 좋아. 좋다고? 좋대 좋대. 이거 얼만데 하늘을 해. 이거 하늘이 18000원. 나른이 오빠. 하늘다 구경하고 싶다. 네. 갑자기 신났어. 우리 나른이. 네. 나이 먹어서 장난감 관심 없었거든요. 저거는 되게 좋아하네. 아 여기 크게 다 모여있네. 유희왕도 있네. 유희왕은 인기가 없어. 이거 두 개 사면 거의 4만 원이야. 네. 맞지? 두 개. 한 개에 18900원이잖아. 하나도 안 사? 갑자기요? 저 나른이는 실내화에 왔어요. 실내화 왜? 실내화 엄마가 얼마 전에 사줬는데? 찢어졌어. 230. 여기 밑에 있나? 없다. 220까지 밖에 없어? 100만 원이 있다. 아 여기 240인데 여기는? 사이즈가 없는데? 여기 마주카같은데 220? 너 발이 그렇게 안 작아 보인다. 야 여기 온 지 지금 30분 넘은데 이제 하나도 못 썼어. 나다린아 그냥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자. 야 이거 대박이네. 지금 나린이가 이거 산다고 그러는데 와 엄청 시원해 이거. 나린아 이거 대박. 학교에서 너네 놀 때 공부할 때. 바람 말리는 거고 머리 팔아. 와 괜찮은데? 나린이는 이걸로 사기도. 이거 이거 새 거? 그럼 새 걸로 사야죠 그러면. 오 좋다. 그럼 뭐야? 네? 아 얘는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네. 너도 하나 사줘. 당신 돈으로 사요. 자 우리 나린이 안 산다더니 결국엔 이거 집어왔어. 지금 돈 남아가지고 샀지. 짠. 그리고 우리 다린이 이게 뭐야? 포켓 먹는 공이. 이게 뭐야? 장치가 뭐냐고. 이게? 그냥 장식이야? 어 장식인데 예뻐가지고 샀지. 아 그러면 집에 가서 언박싱 해봤어. 자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아까 나린이가 해본 거 찍었고요. 자 언박싱을 지금 굳이 여기서 밥 먹으러 왔는데 해보겠답니다. 이게 그거 포켓몬 카드랑 똑같은 그거야? 응. 우와 하나만 까봐 하나만 하나만. 응. 일단은 반짝이는 게 두 개 돼요. 봐봐. 무조건. 어? 이거 뭐야? 좋은 거야?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아니 엄청 좋은 건 아니예요. 진짜? 진짜? 저기 뭐부터 까볼까? 이게 예뻐. 싼 거부터 까볼게. 싼 거부터 까볼게. 더 봤나요? 더 봤나? 아 싼지. 어. 옆에 안 깠구나. 우리 나린이 그냥 하나 더 까기로 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좋은 게 나온 거고요. 그럼. 아 너 이것도 놓으고 있었어? 응. 두 개 깠는데 이렇게 네 개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귀엽다. 응. 나머지는 우리 나린이가 이거 한꺼번에 까는 건 좀 아까워해서 집에 가서 야금야금 한번 깔 것 같아요. 빨리 열어주세요. 어우 성기증 나. 새 달인 때문에. 이거 또 먹었어 오빠. 어 됐다. 엄마 엄마. 됐다 됐다. 뭐야. 안 떨린 결과. 아 배고파 죽겄네. 이거 뭐였어. 우와 모레페코 맞았어. 아 이게 꼬미는 거구나. 여기 하나만 들어있어가지고. 모레페코. 이거 빠서. 이렇게 꼬리는 거래요 여러분. 봐봐요. 꼬마가지고 집에서 먹어서 찍어야 되겠네. 자 이게 사은품권으로 산 거라 우리 나린이는. 살짝 돈이 넘었어요. 그치? 3천 얼마 오버됐는데 엄마가 그냥 사줬고. 우리 나린이는 여기 나눴거든요. 내꺼. 네. 봐주세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띠를 하나 할게. 엄마가 쓰려고 하나 샀거든. 다린이 씨. 여기 좀 보세요. 이거. 하고. 너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만 원만 딱 주면. 너한테 줄게. 이거. 야 이거 3만 원 넘는 거야. 근데 너한테 2만 3천 원을 팔겠다는 거야. 여행할 때는 엄청 필요해. 엄청 더 이거. 더울 때 필요해. 진짜. 너 진짜 두툼한 거예요. 집에 와서 다린이가 다 했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냥 장식인데. 그걸 왜? 뭐구나. 비싼 거는. 아 비싼 건 꽂는 게 있어? 여기 꽂는 게 있어. 와. 자 완성. 너 근데 누나한테 고맙다고 했니? 누나 덕분에 이런 거 사게 됐잖아. 응. 기억이 안 나. 아아. 아까 했어. 누나 너 한 번 더 해. 아까 했어. 누나 덕분에 내가 만졌어. 고마워. 해야지. 그래. 이것도 빨리 고맙다고 해야지. 누나 고마워. 내년 신당 카드 까느라 정신없네. 우리 나린이도 오늘 재밌었지? 오. 아니지. 다 뭐라 하시고요. 안 왔어요. 재밌었지? 응. 자. 시청자. 토린이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저희가 오늘을 보낼게요. 안녕. 안녕. 저희는 인사드리고 갈게요. 안녕.